여러분은 지금 드론 촬영 금지 구역에서 드론 촬영 가능한 구역으로 지금 경계를 넘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앞에 전철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철역 지나가면요 바로 드론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둔촌역 나와라 어디냐 둔촌동역 지나가면 바로 드론 촬영 가능 구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둔촌동역이 보이네요 둔촌동역 여기 지나가니까 지금쯤 아마 경계를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수동이라서 지금 촬영하려 기업연습하려 어렵지만 저는 지금 드론 촬영 가능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유의 땅 아이고 아이고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